네 유명한 사람의 글이나 평론을 소개하는 유평시간입니다 오늘 유평시간에 유명한 사람은요 두 분의 글과 한 분의 만평을 소개하는데요 두 분은 법조계 전문가들입니다 한 분은 법대 교수시고요 경희대 로스쿨 석자교수 허영 교수고요 또 한 분은 석동연 변호사인데 전 서울 동부지검장의 유명한 법조인 출신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 분은 법조인이 아니라 정치인 출신의 만평을 그리는 차명진입니다 일단 허영 교수의 글부터 읽어드립니다 제목이요 뭐에 대해서 제가 하려는지 아시겠죠 왜 법 전문가 두 분을 글을 소개할까 이준석이 제기한 가처분을 인용한 이 판사가 과연 옳았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제목이요 조선일보의 허영 교수가 칼럼을 실었는데요 제목이 법원은 민주적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국민의힘 비대위 설치에 대한 법원의 가처분 인용 결정은 큰 파장을 불러왔다 여당은 혼란에 빠졌다 국정을 책임진 집권 여당의 지도체제 불확실성으로 생기는 국정 혼란의 피해자는 국민이다 정치의 사법화를 보는 국민도 짜증스럽고 답답하긴 마찬가지다 법원 결정의 핵심은 국민의힘이 비상상황을 만들어 당대표의 법적인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은 정당의 민주적 내부 질서에 어긋난다는 것이다 법원은 당대표와 최고위원들 사이에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비대위 설치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한다고 볼 수 없을 뿐 아니라 민주적 정당성의 크기에 비해 구성된 당기구의 사이에 민주적 내부 질서를 해할 수 있어라고 판시했다 다시 말하면 당대표는 당원의 총의에 따라 뽑혀 정당 내에서 민주적인 정당성이 가장 큼으로 비록 당원상 절차적인 하자가 없는 비대위 설치라도 헌법이 정한 당내 민주주의에 위배한다는 취지다 이 논증은 헌법의 법리적인 관점에서 납득하기 어렵다 우선 법원은 법적인 다툼이 있으면 합법성을 심판하는 기관이지 민주적인 정당성을 심판하는 기관이 아니다 따라서 당대표와 최고위 의원들의 민주적인 정당성의 크기를 따지는 그 자체가 법원의 권한을 넘어선 일이다 당원의 총의를 대의하는 기관은 대표뿐 아니라 전국위 및 상임 전국위와 최고위원회다 대표가 징계 처분을 받아 당권이 정지된 상태에서 당원의 총의는 이들 당내 대의 기부가 대표한다고 보는 것이 대의 민주주의 정치의 상식이다 법원에 의해서 자율적인 활동이 보장된 정당이 합법적인 대의적인 절차를 통해 비대위를 설치하는 것은 헌법이 허용하는 정당 활동의 당연한 내용이다 비상상황 여부와 비대위 설치 여부를 결정하는 일은 민주적인 정당성과는 무관한 정당 내의 대의적인 사항이고 합법성의 영역이다 법원은 합법성의 관점에서 절차적인 위법 여부만을 판단하면 된다 그런데도 국민의힘이 비대위를 설치한 절차는 합법이지만 민주적인 정당성에 어긋난다는 논증은 월건적인 정치 개입이다 국민의힘 비상상황이 아닌데도 민주적인 정당성이 가장 큰 당대표를 몰아내려고 최고위원 사퇴 등으로 비상상황을 만들었다고 단정한 부분도 법원의 직무인 합법성의 판단과는 무관한 정치적인 판단이다 그 순간 법원은 금지시되는 정치의 영역으로 들어선 것이다 과거 우리 사법부가 정당 내부 문제에 대하여 지극히 자제적인 태도를 보이면서 절차적인 합법성 판단에 국한한 것도 사법의 정치화를 피하기 위해서였다 사법부가 민주적인 정당성을 판단하려고 덤벼드는 순간 이미 사법은 정치화할 수밖에 없다 민주적인 정당성을 따지자면 법원이야말로 100석 이상의 국회의원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비대위 설치를 무효화할 수 있는 민주적인 정당성을 갖고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정당 문제를 판단할 때 민주적인 정당성이 아닌 합법성만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 헌법이 정당의 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일 것을 요구한 것은 정당의 당원 당규의 재개정을 비롯한 당직자 선출과 의사결정 과정이 민주적이어야 한다는 것을 명령한 것이다 따라서 법원이 인정한 대로 비대위 설치의 절차가 당원 당규에 따라 하자가 없었다면 당연히 그 결과물인 비대위의 합법적인 것으로 판단했어야 한다 그것이 법원이 해야 할 합법성의 판단이다 사퇴한 최고위원 자리를 전국위를 통해 보충해서 정상화할지 바로 비대위 체제로 갈지를 결정하는 일은 헌법이 보장한 정당의 자율 영역이지 법원이 개입할 일이 아니다 법원의 활동 공간은 법치주의의 영역이지 민주주의의 영역이 아니다 법원은 이번 결정을 법치 공간에서만 다시 한번 깊이 검토하기를 촉구한다 이렇게 허영 경희대 법대 전문대학원 석재 교수가 한마디로 이번에 갖춰본 인용은 헌법적으로 잘못된 것이다 다시 판단해야 된다 이렇게 촉구하는 건데요 제가 왜 토를 안 달고요 법 전문가 두 분의 칼럼을 그대로 소개해드리냐면 판사가 내린 거 아니에요 근데 법대로 했느냐 이건 전 법 전문가가 아니라 전 정치 전문가이기 때문에 제 코멘트를 자제하고 법의 판단에서 한번 이 전문가들의 얘기를 제가 전달해드리는 겁니다 다음 분은 석동현 변호사의 글인데요 제목이요 문화일보의 칼럼을 실었는데 정당 내부 문제와 재판의 내재적 한계입니다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우선 썸머리 요약 주제를 읽어드리죠 여당 비대의 무효 판결 충격적 정당이나 종교 내부 의사결정 법원은 쟁점 당부평가 3가야 비상상황 아니라는 판사 잣대 법리적 의문과 정치적 정치 사법화 상급심에서 다시 따져볼 필요 일단 그대로 읽어드립니다 지난주에 법원이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회 체제는 정당 내부 결정의 내재적 한계를 일탈해 무효라고 판결해 정치권은 물론 법조계에도 큰 충격을 주었다 내재적 한계란 외부의 요인에 의해 어떤 범위가 설정되거나 제한이 가해지는 경우가 아니라 자체적으로 그 본질을 지키기 위해 또는 다른 가치와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의의유로 설정한 내부적 기준을 의미한다 우리나라 민형사소송법은 공의 재판을 담당하는 판사에게 그 사건의 기초적 사실관계 판단에 관해 자유로운 심증 형성에 권한하는 전권을 부여한다 다만 그 자유심증주의에도 지나치게 자의적이어서는 안 되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는 것이 정설이다 그동안 법조계에서는 대체로 정당이나 종교의 내부 분쟁이 재판에 회부됐을 때 법원은 쟁점사항에 관해 만약 내외의 법규정이나 절차면에서 하자가 없다면 그 쟁점의 실체나 당부에 대한 사법적 평가는 가급적 자제해야 한다는 게 내재적 한계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정당의 내부 갈등 문제는 법이 아니라 정치로 풀어야 하는 것이 합당하다는 뜻이기도 하다 그런데 지난주 서울 남부지방법원은 국민의힘에서 이준석 당대표가 제기한 당내 결정의 효력정지 및 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사건에 대해 그런 한계를 뛰어넘는 매우 관목할 만한 입장을 내놨다 정당의 대의기관이 당원에 따라 권한을 행사함에 있어서는 민주적이어야 하고 민주적 내부질서 유지와 당원의 총의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재적 한계가 있다면서 정당 대의기관의 권한 행사가 그런 내재적 한계를 일탈했는지 여부는 법원의 사법심사 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게 그것이다 즉 이번 판결에 따르면 정당의 내부 결정도 정당 민주주의라는 내재적 한계가 있어야 하고 그 한계를 지켰는지에 대한 법원은 사법심사 즉 재판으로 내재적 한계 없이 평가할 수 있다는 뜻처럼 보인다 재판부는 그와 같은 관점에 입각해 주호용 비대위원장의 직무를 정지한다고 판시했다 즉 국민의힘 전국위원회가 비대위를 구성하고 비대위원장을 지명 의결함에 있어 비대면 필요성 등 때문에 ARS 전화투표 방식을 혼용한 것까지는 적법해 절차적 하자는 없다고 봤다 하지만 당대표의 6개월 당원권 정지나 최고위원 4명의 사퇴 상황을 비상상황으로 본 것은 타당하지 않고 당원 중 천 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국위원회는 1만 명 이내로 구성되는 전당대에 비해 민주적 정당성이 작은데도 전국위의 비대위원장 의결로 전당대에서 지명된 당대표의 지위와 권한을 상실시키는 결정을 한 것은 그 내재적 한계를 일탈의 무효라고 본 것이다 이 같은 결정으로 국민의힘이 혼돈 상태에 봉착한 것은 별 문제로 하더라도 법원의 그런 논리가 법리적으로 온당한지 강한 의문이 들고 정치로 풀어야 할 정당 내 갈등 문제를 법으로 푸는 과정에서 정치의 사법화를 가져올 것이 매우 우려된다 실제로 재판부는 그 당이 비상상황이 아니라고 했지만 그 선언으로 진짜 비대위라도 필요한 비상상황이 되고 말았지 않는가 요컨대 국민의힘 내분과 관련한 이번 사안은 정당 내부 의사결정의 내재적 한계와 법원 재판에도 분명히 존재하는 내재적 한계가 서로 충돌한 것으로 보인다 법원의 논리대로라면 정당은 그 정당에 사활이 걸린 비상상황에서 어떤 대책을 마련하는 결정을 할 때도 반드시 내재적 한계를 지켜야 하는 반면 법원은 절차장 하자가 없는 정당의 내부 의사결정에 대해서까지 아무런 내재적 한계 없이 이것이 올래 저것이 올래하며 심판에서 파투를 낼 수 있는 게 합당한가 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이제 정당들은 비대위 전환도 법원의 눈치를 살펴야 한다는 얘기가 된다 어쨌든 현 상황에서 국민의힘은 이후의 재판 과정을 기다릴 거 없이 당이 봉착한 위기를 추술려야 하게 됐다 하지만 앞으로도 정당 정치는 계속될 것이므로 이번 국민의힘 비대위 사안처럼 법원에서 정당 내부 분규에 대해 절차적 요소 외에도 실체적 요소까지 평가하고 개입한 게 온당한지는 이후의 신청이나 상소 절차를 통해 상급법원에서 반드시 한번 따져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 이렇게 두 법률 전문가의 한 분은 변호사고 한 분은 로스쿨 교수인데요 종합해 보면 여기서 물러나지 말고 상소 절차를 통해서 상급법원에서 따져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게 보고요 법적인 문제는 여기서 저는 코멘트를 안 달겠습니다 앞에 소개해야 된다고 마지막 차명진의 만평인데요 이름이 재명질이에요 여기서 보면 이준석의 눈알 위로 굴리고 조개 안에 있는 이준석을 윤핵관이 빨대를 쭉 꽂고 이준석을 빨아 먹으려고 그러는데 당대표 압승을 한 이재명이 느닷없이 마을 이장 모자를 쓰고 빨간장화를 신고 투망을 해서 싸그리다 건지려고 합니다 다 먹어 치우겠다는 거죠 윤핵관과 이준석 다 먹어 치우겠다는 겁니다 결국은 이렇게 하려고 좌파 판사가 이준석 손을 들어준 겁니다 이준석 손을 왜 들어줬을까요 이준석 편 드는 게 아니라 이재명이 결국 이거 싹 다 잡아 먹어라 윤핵관과 이준석 저는 정치적으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저는 법률가 아니라서 법적으로 판단 오늘은 안 하겠습니다 대신 두 분의 법 전문가의 판단의 논리를 소개해드렸고 저는 정치학자니까요 제가 해석하는 거는 이 판사 좌파 판사 순천 그 출신의 서울대 그 다음에 연수원 일기 차이인 김웅과 내통이라고 그럴까 짰다고 그럴까 아니면 알려줬다고 그럴까 이준석도 잡고 윤핵관도 잡아라 이재명에게 투망을 준 판단이었다 그런데 이걸로 물러서면 안 됩니다 이 판단을 가만히 놔두면 앞으로 사사건건 재판부의 정치권이 먹이가 돼야 돼요 여기 지금 조개나 새에나 먹이가 돼야 됩니다 이 사법부 투망을 저 이재명 같은 사람한테 갖다 주면 큰일 납니다 지금 김명수 대법원장 누가 꽂았어요? 문재인이 꽂았잖아요 그런데 문재인의 투망에 김명수가 저를 흔들어 제낀 건데 그게 이제 이재명한테 그 투망이 넘어갔습니다 다 잡아먹히게 생겼습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싸워야 됩니다 법적으로 상소하셔서 이끌어내기 바랍니다 말도 안 되는 판단이에요 상식이 아닙니까? 법은 상식인데 말이 됩니까? 화이팅!